일단 학교 급식 부분 주로 많이 나온 게 학교 급식은 학교장이 많이 나오죠. 식생활지도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식량 생산 및 소비관 이해 정지 및 전통 식문화의 개성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고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보면 요거 뭐야 급식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보호자들한테 계속 정보 제공되고 있죠. 14조 영양상담 역시 주어는 학교의장이죠. 그런데 실제 영양상담은 영양교사가 실무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주관하는 사람은 학교의장이죠. 그래서 특히 영양상담은 뭐냐. 영양에 좀 이렇게 뭐한 거야. 영양 결피비라고 표현하면 어르신하고 있는 거죠. 식생활의 불균형이죠. 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체중이나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이나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하는 거죠. 그쪽에 영양상담 지도, 학교의장의 주관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영양교사람 이런 경우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어쨌든 조문상으로 13조, 14조죠. 그쪽도 그렇게 크게 특별한 게 있는 거냐지만 한번 보시고 일단 주관하는 사람은 학교의장이죠. ELF1 이것이 없는 가족들과 이거 그렇게. young Oak. 조금. 이거 해. τις 사 ballet. 그쪽도 Zeoute.